안녕하세요 여러분! 의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대방어 회! 대방어 회의 모든 부위가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대방어 내장도 있고요! 대방어 머리구이입니다! 간장, 기름장, 초장입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호박밤루자 새우old 다 사면 바삭바삭, 이제 살이 날아도 맛있떡! 너무 맛있다! 기름과 양념이 진짜 잘 어울렸다 아삭하니 완전히 맛있네요 양념이 정말 맛있어요 기름 대박! 기름 대박! 눈부는 너무 맛있어 지금 먹으면 좋지 않는다 맛있게 먹으면 좋지 않나요? 네.. 근데 좀 먹으면 좋지 않나요? 오늘은 또 먹으면 좋지 않나요? 또 먹으면 좋지 않나요? 그냥 먹으면 좋지 않나요? 맛있고 먹으면 좋지 않나요? regrets 기름장이 제일 좋아 고추와 함께 먹는 게 좋아요 고추와 고추와 함께 먹는 게 좋아요 콕둑 바삭하고 식감이 좋아요 고추와 마늘 고추와 마늘 고추와 마늘 고추와 마늘 고추와 마늘 마늘은 아까 만든다 저희가 찍을 때마다 밥을 먹으면 맛있다 정말 맛있다 마늘은 그 위에 잘 먹는다 사이즈는 마늘을 먹다 그래서 우린 물을 먹기 전에 먹으면 맛있다 먹은 바다에 비벼고 있었지만 맛있다. 가마살! 방어대장 방어대장 우와! 너무 맛있다 좋은 맛 갈비살 진짜 귀엽다 너무 맛있다 쌀떡 처음에 쌀떡 새우 치즈가 너무 맛있어 소장. 이번엔 조장. 여러분! 방어치금이예요! 방어치금이예요! 여러분! 방어치금이예요! 라면이 형님의机에 쓰자. 그리고 라면라멹치로 붙여넣었어요!! 라면라 라면! 라면로는 많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다진마늘! 라면 물을 먹으면 더 맛있 좋을 것 같아요! 대장 대장 그리고 이 치즈는 조금 더 맛있어요 꼬리집소 2분 치즈 치즈가 덜 닦아 먹 att 점점 더 맛있어 로봇이 부족한 파기만 먹으면 편할 것 같아요 다음은 소스와 땐 Quellt 맛있게 먹으라고 생각을 하고 야바비지에ograph니 대파렌지에 풍선한 매운 분도 입안해서 너무 맛있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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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아직도 너무 맛있지만, 너무 맛있어서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었지만, 너무 맛있어서 먹었을 거 같아요. 아... 그래도 맛있게 먹으면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고소한맛에 팽이버스를 먹었을때는 닭다리와 고소하고 막걸리 넣어.. 아, 간장 소금이 컵래 안 되고 밥은 안 먹어서 겨울에 더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을때는 겨울에도 뜨거울 것 같아요 정말 이거에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지만 밥 먹으면 더 맛있다 밥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밥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밥이 너무 맛있었어여 밥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양념이 더 맛있었어요 우유 맛은 피자 곰곰 아님 깜짝이 너무 고소하고 맛있게 잘 먹어요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오징어는 아직도 많이 먹고 싶어서 아삭아삭하고 샤워가 너무 좋네요 오징어는 버터가 너무 좋아요 오징어는 너무 좋아요 오징어는 진짜 맛있지만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다.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엄청 맛있어. 치즈가 매운 느낌으로 시작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한입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지 않을 것 같아요 새우젓이 옵니다 새우젓이 오늘의 맛으로 먹으면 더 맛있는데 새우젓이 오늘의 맛은 너무 맛있지 않아요 새우젓이 오늘의 맛은 어묵을 준비하는 맛 저는 너무 맛있다. 저는 정말 맛있다. 까비장. 진짜 맛있다. 맛있다. 양념이 2주 정도 돼서 먹으면 먹으니 더 맛있어요! 와... 진짜 고소해요! 매운 매운 고추가 나는 고추와 고추냉이를 먹어야지 고추가 날라있다 고추는 날이 너무 맛있다 고추는 매운 고추는 고추와 고추가루가 더 고추다 고추는 고추가루가 더 맛있다 진짜라 치즈가 너무 달아났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서 치즈가 더 맛있을 거 같아요 치즈가 더 맛있었음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어 회를 먹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드세요! 기름 완전 잘잘!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